수조가 이달 자사 SUV 3008과 5008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수조가 이달 자사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푸조 3008과 푸조 5008을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부 고객에게 7개월 할부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푸조 공식 수입원 함불모터스는 브랜드 창립 210주년을 기념하고 PSA 파이낼스로 차량 가격의 30% 선납하고 48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선착순 고객에게 7개월 할부금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2021년형 푸조 3008 이달 프로모션을 적용받아 차량을 출고하면 내년 6월까지 내야하는 할부금이 전액 면제 된다. 푸조 3008 GT를 구매하면 약 570만원, 5008 GT를 구매하면 약 6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근태 환불모터스 상무이사는 비행기 및 재고 모델이 아닌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최신 연식을 유원생 이대적인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도세상